아, 생일을 잊었어요? 늦은 시간에 맡는 문을 받았고 편의점밖에 갈 곳이 없다면 바로 미역죽 어떠세요? 오늘도 쉬고 빠르고 그리고 몰래 갈 거예요. 자, 조용히 따라오세요. 자른 미역은 2스푼에 1인분이에요. 총 6스푼 넣어주세요. 너무 큰 소리내면 깰 수 있으니까 조심히 조심히 하세요. 30분 불린 미역을 자락바락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. 물기는 꽉 짜주세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자, 시작해볼까요? 고itic crotch pi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